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여론조사가 한동훈 쪽에 서가지고 뭐 어모사격을 참 많이 하네요.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지만 오늘 보니까 많이 본 뉴스의 열 번째가 양승태 표적 삼아서 모든 것을 올가멘 수사 맹백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뭐 거기에 이제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동훈이 잘한다. 51% 2012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갤럽 여론조사를 뭐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52%가 잘하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한번 참조를 해보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의 긍정평가 32% 김기현 전 대표의 긍정평가 20% 후반보다 월등히 낮고 2012년 3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는 52%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박근혜 황우여 김무석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성적표가 좋네요. 뭘 하면 잘합니까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수와 함께 묻고 싶은 것은 한동훈이가 뭘 잘하죠 한동훈이가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기 위한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씨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노은구입니다. 아니요. 한동훈이가 이길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여기에 다수가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수가 이런 답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는 한동훈이가 잘한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총선에 승리하는 위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한동훈 씨가 잘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씨의 이름들 용도라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이미 승리 혹은 선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답하신 분들은 다수는 52% 답하신 분들은 그냥 감으로 한동훈이가 참 좋다 한동훈이가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한동훈이가 진짜 잘한다는 이야기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렇게 기울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르셔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그냥 빌면 됩니까 성황당에 가서 빌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유현정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를 안 한 것입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 유현정 씨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고 선거는 뭡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위동사전투표를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사전투표일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전투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전투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놀러가던 건 관계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 투표로 가면 유리하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실제 사전투표보다 여러분들 얼마를 더 튀길 것인가라는 문제를 순관위가 발표하고 그냥 발표 투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이만큼 여러분들 100명을 더 늘려가 200명을 더 늘려가 300명을 들려가가지고 이런 발표해버리고 나면 국민들이 투표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도가 다 돌아가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지금 없는 거고 몇 명이 여러분 사전투표를 진짜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선관이 발표하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갤럽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 원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그냥 패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국민들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페르키나님이 잘 말씀하신 사전투표하지 않아도 사기선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37423평가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으니까 꼭 같이 사전투표를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평을 쑤셔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투표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투표하든 투표 안 하지 않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3구 대통령 선거 때 황교안 대표하고 저하고 민경욱 씨를 고소를 했는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해서 고소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신종 사전투표 사기 수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 15%돼서 22%대로 뻥튀개가 7.49% 뻥튀개가 37453표를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어 주는데 국민들이 뭐 투표장이 나오든 안 하든 오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관계없는 선거결과를 그냥 저것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입담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정선거 붙자만 나오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선거는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자님처럼 의미 있는 투표인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도 제대로 그런데 밑에 댓글 보니까 다 한동훈 박수 박수 상동훈 박수 박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예약이 없는 거죠. 어리수거하면 당하는 겁니다. 가장이 여러분 어리수거하게 되면 식솔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못 깨어나면 그냥 항상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 잘한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 두 달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4월 10일 날 나올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